헬미꽃 모종 키우기 합니다. 6년 된 헬미꽃 모종을 하우스로 옮기기 전에 하우스의 땅을 고르게 펼쳐줬습니다. 여기가 하우스인데요. 여기서 헬미꽃 모종 키우기 할 겁니다. 씨앗 뿌려서 예쁘게 자란 6년생 헬미꽃 모종 옮길 것이랍니다. 예쁘게 가꾼 헬미꽃 모종 6년생입니다. 이거 이제 하우스로다가 하우스로다가 옮겨줄 거랍니다. 이것이 6년 된 건데요. 잎사귀 다 깨끗이 제거한 다음에 이제 하우스로 옮길 거랍니다. 할미꽃 모종 키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. 여기에 있는 거는 거의 한 15년 정도 된 할미꽃인데요. 이렇게 꽃대가 올라옵니다. 이게 꽃대가 이제 나중에는 한 5월달 6월달 되면 50센치 60센치 정도 자라면서 꽃이 피는답니다. 엄청 더 예쁘게 할미꽃 꽃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여기에 이쪽에 쭉 하우스디가 쭉 할미꽃 단지예요. 꽃피면 다시 예쁘게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바우쌤입니다. 오늘은 2024년 3월 12일 수요일입니다. 드디어 하우스로다가 할미꽃 모종을 옮겼습니다. 이게 딱 2시간 걸렸는데요. 텃밭에서 겨울을 보낸 할미꽃을 하우스로 옮겼습니다. 하우스로 옮기면은 이제 금방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한답니다. 이게 우스운 것 같아도 이렇게 있다가 한 보름 정도 있으면 할미꽃 꽃대가 예쁘게 올라온답니다. 그래서 보름 위에 예쁘게 올라온 할미꽃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여기에 있는 거는 한 6년 정도 키운 건데요. 제가 9cm 포트에서 6년 정도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. 이쪽으로 쫙 여기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제가 2시간 딱 작업하고 현재 1500개 해놓고 이쪽으로 쭉 연결해서 해놓을 거랍니다. 오늘 수요일 화성시 서부노인복지관 누림센터 노인복지관 수요일 전통난타 수업 있는 날이라 작업하다가 난타 수업 간답니다. 현재 1500개 해놨어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차큼차큼 이 하우스 안이 가득 찰 거랍니다. 총 한 2500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할미꽃 모종 이쪽으로 보면 쭉 옆에는 달래가 있고요. 달래가 쫙 있고 또 옆에는 딸기가 쭉 심어져 있고 여기에 보면 할미꽃 그래도 이쪽이로는 밖위를 보면 할미꽃 모종 예쁘게 이렇게 요게 다 할미꽃인데요. 꽃대가 다 올라왔어요. 요쪽도 다 꽃대가 올라왔어요. 예쁘게 꽃 피면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우세미농원에는 복수초꽃도 예쁘게 피어있고 이 꽃은 복수초꽃입니다. 노랗게 이 꽃은 크로커스꽃입니다. 크로커스 황금색 노랑이로다가 크로커스꽃 이 꽃은 바우세미농원의 크로커스꽃 보라색입니다. 분홍색이며 보라색이며 엄청도 예뻐요. 이 꽃이 피기 시작하면 진달래꽃도 함께 핀답니다. 이렇게 진달래꽃도 함께 활짝 활짝 피었어요. 바우세미농원에 야생아 꽃들 키우기 도전 성공입니다. 빻에는 명이나물도 이렇게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거는 명이나물입니다. 엄청 도싸기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막 꿀벌들이 막 돌아다니네. 그리고 이거는 무스카리인데요. 이제 조금 있으면 무스카리가 쫙 보라색 포도송이처럼 올라올 거랍니다. 이거는 명이나물 할미꽃 언덕에도 이쪽에 쭉 2500개 정도 할미꽃을 심어놨는데 언덕에 이렇게 꽃대가 나오기 시작한답니다. 바우세미농원에 할미꽃 키우기 모종키우기 영상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끝 2024년 3월 12일 수요일 입니다. 감사합니다.